더 섭 Achink 음... O-M-G 엄마 oh... 오 마이 갓 그 노래는 나 여러분 오늘 다른 헤어라 다른 헤어스타일이라 보여주려고 켰습니다 제가 원래 그거 알아요? 그 What's up? What's up? 그 원래 차 안에서 밤에 불 켜면은 밖에서 보이는 거 알죠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라이브 하는 거 밖에서 엄청 잘 보일 거예요 아마도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차가 섰거든요? 밖에서 보일 거 같은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밥 아까 지랄브로스 먹었고요 제가 그 같이 간 매니저한테도 추천을 해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 매니저 장훈이가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 아 옆차 다행히 지금은 없어요 I'm fine I'm good I'm good 이게 뭔가 예 예 예 예 예 말할 때 뭔가 그 약간의 허스키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노래 부를 때는 괜찮아요 그 말을 할 때만 조금 저도 허스키한 그 약간 쉿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근데 뭐 완전 네 오늘 라디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었나요? 저는 지금 이제 집에 가죠 Me too 집에 가고 있어요 밖에 가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여요 네 이거 끄면 어떻게 볼까 어? 이거 하나 끄는 게 넣은 거 같은데 아 뒤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조명에 따라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헬로 헬로 헤이 헤이 아 미안해 장훈아 헬로 이게 운전하는 사람 방해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갔다가 내일 일본을 갑니다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땡큐 너 too 하이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뭔가 전 세계라 하니까 조금 엄청 큰데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아가새 분들 제가 전 세계를 언젠간 꼭 다 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떠나보자고요 롤로 이즈 어메이징 땡큐 땡큐 헬로 디쥬 잇 사이사양 사양 사양 하이사양 아 릴리 롤로 이즈 어메이징 롤로 이즈 어메이징 땡큐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하도 탤런트 탤런트 있다니까 내가 탤런트 만들려고 열심히 연습하는거지 탤런트를 아주 그냥 열심히 만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있으면 저도 고민 개인적으로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나 그럴 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게 단순하다고 나쁜건 아니니까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땡큐 오늘도 오늘도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 켰는데 밥 먹었어요 아까 먹었고 여러분들 안 먹었으면 밥 먹어요 저는 집에 가서 쉴 겁니다 여러분 또 올게요 바이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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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